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세후급여의 퇴직금 산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00-20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인데 원고는 고용의사였습니다. 피고는 동업자였는데 원래 원고는 동업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관한 수익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됐고 그러면 내가 동업이 아니면 내가 고용직 의사니까 퇴직금을 달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와 병원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동업 약정은 통정허의표시라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업은 아니다. 그러면 예비자 청구로 퇴직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원고는 의사였을 것이고 피고는 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사 아닌 사람과 의사인 사람이 동업을 했을 경우에는 동업 약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죠. 어쨌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원고가 동업 약정 인정이 안 되니까 퇴직금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회에서는 세후로 2,3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 문제는 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원고는 세금 포함한 소금 원래 명세 내역서에 보면 원래 지급 내역이 있고 세금이 있고 실제 지급액이 있죠. 실제 지급액이 2,300만 원으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 퇴직금 평균이금을 계산하려면 원래 지급해야 될 돈 그 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원고를 주장했고 피고는 세후로 2,300만 원을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2년 2년 3년 이동 고박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남죠. 급여 명세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약정은 세후로 약정했다면 그러면 급여 소득세 이 부분이 평균익률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소득세가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는 원고를 대신에 납부한 것이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상당액도 평균익률이 들어간다. 결국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게 맞고 그래서 원고가 말이 맞다. 그래서 이거를 피고 말이 맞다고 하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법조 실무자라면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후 급여 약정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가 그런데요.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세전은 모르겠고 세후로 얼마를 달라 그러면 통장에 세후로 천만 원 혹은 500만 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는 세후 금액에 맞춰서 다시 지급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산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이런 걸 다 내고 남은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이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후 급여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서 나중에 퇴직할 때 그 원래 그러니까 지금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주도 세후 약정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